안녕하세요 포베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샷코는 봉풀주 서포트 샷코입니다 상대의 다텀 조합이 야스오 노틸러스인 것 같은데 일단 빙결을 제가 많이 사용하는데 얘네 상대로 빙결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스펠을 좀 더 많이 쓰기 위한 그런 샷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아 하지마 뭐야 아 미친 오잉 개이덱을 맞나? 이런 개이덱을 맞나? 죽어 이 야식들 건방지구만 여기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어쨌든 이득 아 렌즈 두 개네 지옥인걸? 얘 큐찌같지? 공포가 어디에 걸리지 자식아 아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 어잉 어잉 지나가네 어이 적당히 해 이것들이 진짜 이렇게 게임으로 오는거야 왜 그래도 라인 손에는 없어서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아 미니언 너무 많은데요 아 미니언 너무 많은데요 오잉 스펠 깡패죠 스펠 깡패죠 여기서 탈진을 힐로 바꿔줍시다 수비적으로 해야되는 판인 것 같다 내가 불렀다 마드 넘는 것들이 자식이? 훗헣 오이 오이오이오이 오이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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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걸 교대로 자꾸 렌즈 돌리네 역격으로 오이오이 아 정말 잘 끌었다 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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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려고 했던건 아닌데 오케이 피를 못먹는 뭐하는거야 아 아 아 아 됐다 이거 그래서 잤겠지? 유인이니까 잤겠지? 오케이.. 아? 오 왔다 죽을 것 같아서 한 번만 살려줬다 안녕하세요 아 왜그래 나한테 적당히 아 막을때가 왜이렇게 많아 슬프네 여기저기 구멍이 왜이렇게 많은거야 아니 저기요? 달콜 가라베인 가라베인 우와! 날아라 돼지 아! 밀어야 하느니라 아 렌즈 두개밖에 없어가지고 그만한데 어이! 적당히 해야지 이거 싸우면 백 터지는데 벨트를 간 이후 혼자서 라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인이 오기 때문에 끝까지 막아 근데 이거 이길 수 있나 한타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머나 풀어버렸네 아하아 티아메스 죽었다 베리개비 매우 아쉽다는 뜻입니다 이쪽으로 튈걸 티아메스에 죽을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아 베리어로 개잘 버텼는데 존자 뽑고 저거 뭐냐 리치베인 가겠습니다 아화염이 3개야 미쳤따리 몇 오르냐 24% 진짜 화력 싸움에서는 지면 안되는데 라데다가 또 물려가지고 죽지 말고 호잉? 어떤 황치니? 오우! 살렸다 이거 인정 살렸다 이거 인정 분명히 살렸는데 가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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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 가능? 마나가 너무 부족하다 이거 벨트 가가지고 이 부족한 마나를 어떻게 채울까 바로 리치베인으로 채입니다 봉풀즈가 돌고 다음 스펠이 돌아오는게 전멸로 바꿔야 될 것 같고 유동적으로 쓰시면 돼요 필요한 상황마다 필요한 상황이 다 있는데 이게 상황이 긴박하게 바뀔 때도 많아서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기가 좀 애매한게 봉풀즈는 솔직히 빈결보다 그 난이도로 따졌을 때 더 높아서 제이스가 3코어라가지고 1대1로 이길 애가 없거든요 지금 뭐야 이거 이걸 던지네 오니? 한정의 사기 리븐이 안죽는 선에서 저것만 막을 수 있으면 참 대단할텐데 못 막을 것 같은데 제이스를 잡아라 제이스를 잡아라 제이스를 잡아라 응 탈진 흐하하하 응 탈진 힘이 빠질 것이여 대놓고 춘다고? 광탈으로 바꿔줘야지 왜 들어오시죠? 흐하하하 안그래도 이 탈진을 잘 안 드는 이유가 바텀 라인전에 있어서 탈진을 안 드는 이유는 하나에요 저만은 힐의 회복을 반각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대2 라인전에서 이렇게 쓰는건데 솔직히 샷코는 전멸을 드나 안드나 똑같거든요 이동기가 워낙 좋아서 탈진을 이렇게 계속 쓸 수만 있으면 상대의 진입형 혹은 암살자 챔프 이런 애들이 있을 때 탈진이 정말 좋습니다 오잉 맞아도잉 웃는 페이크? 흐하하하 죽어 여잉 맞아줄게 흐하하하 흐흐 흐흐 스고리잉 에스바더트 딜량만 볼까? 딜량만 많이 못 넣었네요 아무튼 룬 봉풀쥬 사용한거 10개 터보지 않았습니다 그 봉풀쥬도 생각보다 서포트 샷코 유저들이 많이 안쓰는 룬이긴 한데 상대의 진입형 챔프들이 많을 때 탈진을 꼭 써야된다 그럴 때 상대 보시면 거의 다 진입형 챔프들이죠 이런 친구들이 많을 때 이렇게 봉풀쥬에다가 탈진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샷코는 여기까지 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